칩곡의 오늘의 고전 오늘은 맹자 진심장하에 나오는 인품완성의 길 6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생불해가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 맹자께서 선인이고 신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호생불해가 어떻게 해야 선인이라 하며 어떻게 해야 신인이라 합니까? 라고 물으니 맹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을 하고자 하는 일을 선인이라 하고 선인으로의 삶이 완전히 채화된 일을 신인이라 한다 선으로 채화된 삶이 내적으로 충실화된 일을 미인이라 한다 내적으로 충실함이 밖으로 빛나게 드러나는 일을 대인이라 한다 대인이면서 주의를 교화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한다 성인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신인이라 한다 악정자는 선인과 신인의 가운데에 있고 미인, 대인, 성인, 신인보다는 아래에 있다 위 내용을 풀어보면 호생은 성이고 불에는 이름이며 제나라 사람이다 천하의 이치란 선한 것은 반드시 하고자 하고 악한 것은 반드시 미워하게 된다 그 사람 됨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 선인이라 할 만하다 선인이라 말한 것들을 모두 실제로 소유하여 악취를 미워하는 것 같이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하니 이를 신인이라 할 만하다 장제가 말했다 미남의 뜻을 두고 악이 없는 것을 선인이라 하고 진실로 몸에 선이 있는 것을 신인이라 한다 힘써 그 선을 행하여 충만함에 이르고 실질을 온축하면 미가 그 가운데에 있어 외부의 도움을 기다릴 게 없어진다 이런 일을 미인이라 한다 화순함이 안에서 온축되어 정수가 밖으로 드러나고 미가 안에서 실제하여 사지에 펼쳐지니 모든 일에 발이 되면 덕업이 지극히 성대해져서 덧붙일 게 없어진다 이런 일을 대인이라 한다 대인이면서 교화를 하되 그 대인이 사라져 다시 볼만한 자취도 없어진다면 생각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행동함이 모두 도에 맞는다 이런 것은 사람이 억지로 힘써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제가 말했다 대인이 되는 건 할 수 있지만 교화시키는 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익숙히 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을 성인이라 한다 정이천이 말했다 성인도 알 수 없는 경지로 성인은 지극히 오묘하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성인의 위에 또 한 등급의 신인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대개 악정자가 선인과 신인의 사이에 있으니 그가 좌우를 따라다닌 걸 보면 선인의 행동 가짐을 내면화한 것은 혹 실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장제가 말하길 안영과 악정자는 모두 인을 좋아할 줄 알았다 악정자는 인의 뜻을 둬서 악이 없었지만 학문하는 것엔 이르지 못했으니 다만 선인과 신인이 될 뿐이다 안영은 배우길 좋아해서 게을리하지 않아 인과 지혜가 합쳐져 성인을 모두 갖췄으나 유독 성인이 그친 곳엔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정이천이 말했다 선비가 어려워하는 것은 선을 내면화하는 것뿐이다 선이 내면화되면 거쳐하는 곳이 편안해지고 의지하는 것이 깊어져 미인의 경지와 대인의 경지에 이르러 가게 된다 다만 선을 하고자 하는 선인의 경지만을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할 뿐이라면 속세에서 변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가 드물 것이다 이상 맹자 진심장 하에 나온 인품 완성의 길 6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이니에지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